세르비아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, 나는 베오그라드의 스카달리아 거리를 다시 찾았다. 이뿐에서 며칠 전 낮에 만났던 집시 악사들을 다시 만났다. 밤에 온 스카달리아의 모습은 낮에는 돌집으로 달랐다. 베오그라드 시민들이 왜 이거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. 베오그라드 시민들이 왜 이거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. 베오그라드 시민들 인사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. 아멘